오늘 새벽 1시쯤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주자 1명이 자력 대피하고 주택 한 채가 전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잠에 들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